그리고 저희는 내일 부여라는 지역에 가서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하는 첫 행사를 해요 내일 예쁘다 예쁘다 머리 잘라! 저희도 사실 지금 조금 떨리고 이 스케줄 끝나고 가서 저희 또 연습을 하거든요 하고 이제 저희는 또 열심히 연습을 해야 이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처음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저희는 이거 끝나고 퇴근하지 않고 연습을 하러 갈 예정이고요 저희 목까지 오늘 불금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겠어요 즐겨주세요 오늘 저희의 목표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10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충분히 먹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서울이요?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에 먹을 거 맞나요? 서울역에 먹을 거 맞나요? 서울역 여기 옆에 명동구 있고 오 많이 먹었는데 여기 옆에 명동이야 명동에 명동 피자 드시고 계세요 어? 명동 학교에 있었어 명동 칼국수지 영동 칼국수지 명동 칼국수지 명동 칼국수지 명동 칼국수지 명동 칼국수지 명동 칼국수지 명동 칼국수지 제 입맛에는 잘 안맞더라구요 아무래도 오늘 럭크 피자로 갑시다 영동에 피자가 있어? 맞아요 피자는 먹어요? 먹어보는걸로 그럼 우리도 소만 말해볼까요? 줄리아씨도 도움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아까 팬분들 와서 얘기를 하는데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구요 캐나다 일본 너무 많아요 너무 감동스럽고 저희 건강까지 항상 생각해주시고 오래 활동해야 되잖아요 항상 건강 괜찮아? 밥은 먹었어? 라고 먼저 물어봐주셔서 사실 너무 감동받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값도 벌었다 너무 감동받았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금요일이 가장 중요 약간 중요하고 또 약간 쉽게 약간 뭔가 일정을 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고 가족이랑도 시간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와주시는게 너무 항상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거의 다 회사를 끝나고 오거나 아니면 일정을 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희 마지막 스케줄이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희 앞으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때문에 힘 받아가셔서 앞으로 이렇게 남은 이틀 휴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저희 공연 화이팅 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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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니와 화이트시 오늘 퇴근하고 일정 끝나고 오신 분들 처음 많으셨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구요 저희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 부여 가는데 이제 멀어서 같이 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너무 아쉽지만 그리고 저희 뭐더라 그 심장을 부여잡고 부여에 가서 심장을 부여잡고 아 심장을 부여잡고 잘 맞나? 부여를 가서 마음을 부여잡고 마음을 부여잡고 열심히 해서 무대를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내일 오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 무대에 그 무대에 여러분 내일 비 오면 비 오면 무대에서 오지 않아도 돼요 건강히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히 좋아 뭐라구요? 레전드 치케일 찍어줍니다 흐어 아 렛츠기릿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금요일에 저희 펜상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꽤 많은데 진짜 항상 오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 안녕 줄리아, don't cry 오늘 놀릴까? 평생 안 놀아요 평생 놀릴까? 평생 놀릴까? 이렇게 또 왜 그래요? 또 이렇게 저 안 운이나 왜 이렇게 자주 안 놀아요 저도 안 놀아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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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줄리아가 안으로 내일 부여 완전 파이팅하고 오겠습니다 좋아해요 부여에서 저희 관객분들 마음 부여 잡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와 이거 체온 부여에서 관객분들 마음 부여 잡고 와야죠 부여 잡고 오겠습니다 부여 잡고 오겠습니다 부여 잡고 오겠습니다 부여 잡아야죠 다음으로 잡고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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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네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또 와요 우리 또 와요 우리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떠나야겠다 파이팅 또 와요 오케이 오케이